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인데요 이건 좁은 문제네요 18조에 보면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19대 보니까 행정심판이 나오네요 그렇다면 18조에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은요 재청구가 금지되어 있어요 다음에 행정소송이 있죠 3가지네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때 20조 이항도 알아둡니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비공개입니다 비공개로 열람 심사할 수 있다 특히 20조 이항 재판장의 비공개 열람 심사는 정부공개 청구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때 무조건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이렇게 비공개 열람 심사를 통해서 정부공개 청구한 공개 청구 취지에 맞게 대상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비공개 열람 심사를 하지 않고 청구된 정부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로 무조건 기각할 수는 없어요 20조 이항도 꼭 기억하십니다 나머지는요 이의신청, 조문 문제예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때 행정심판도 필요적 전치가 아닙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아니라 임의적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지금 여기에서 불복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행정심판, 가구제 쭉 나와 있죠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읽어보셔야 되는데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왜 종합적인 내용이냐면 뒤에서 나오는 행정소송까지 다 배워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다 배워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적어놓긴 했지만 심판과 소송을 다 배운 다음에 해야 될 내용입니다 실효성 압보수단 보면 행정심판법도 나오고요 소송법도 나오고 그러죠 이 부분은 굉장히 종합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소송까지 다 배우고 심판법과 소송법을 다 배우고 나중에 한꺼번에 종합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